지금 그래서 셀카 여기는 셀카 찍기 개인별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지윤씨부터 본인 옆에 휴대폰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반 분할로 돼서 휴대폰 그림이 화면에 나갈텐데 지윤씨 어떤 버전이 어울릴까요? 버전이요? 네. 섹시 버전, 귀여운 버전 여러가지 있는데 지윤씨 뭐가 제일 잘 어울려요? 애교 담당이기 때문에. 만쉐 하면 그 상황을 딱 찍어주세요. 만쉐! 아 맞아 만쉐 그거 한번 해주세요. 컨셉이 있어요. 본인은 귀여운 버전이에요. 귀여운 거 해주세요. 저도 모르는데.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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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쉐 버전 해주세요. 만쉐 버전이요? 네네. 둘 셋 넷. 만쉐. 아 귀엽습니다. 와 진짜. 근데 같이 찍혔어. 메인이야. 팔이 워낙 기니까 그렇게 뒷사람이 같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되면 유진씨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애교가 별로 없죠. 유진씨가. 애교 버전 아니고 애교 버전 해주셔도 되고 본인 뭐 원해요? 어떤 거? 버전이 몇 개 있죠? 본인이 원하는 거 하면 돼요. 다크 섹시. 다크 섹시? 아니면 힙합 버전도 괜찮아요? 힙합 버전. 스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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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힙합 버전. 힙합 버전. 힙합 버전. 힙합 버전이 뭐죠 근데? 멋있게 찍어주세요 셀카. 상남자 버전. 상남자 버전입니다. 맥타이 딱 풀고. 네. 오 멋있어요. 흔들려 찍지 않나요? 다시 찍어주세요. 다시 찍어주시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돌아가죠. 이게 근데 여기 화면이 나와요. 다시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 돌아가. 됐어요? 얍 얍. 노 땡스. 얍. 우리가 전에 찍었던 사진이 다 나오네요. 자. 멤버 개인 셀카 찍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유진 버전입니다. 멋있어요. 만족하세요? 손이 막 덜 들어요. 셀카 찍기에 많이 안 찍죠? 아니요. 아 네. 오늘 떨려주세요. 셀카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니요. 없어서 이제 인성 가겠습니다. 저는 어떤 버전. 추천 한번 해주세요. 추천. 예. 어떤 버전. 코믹 버전이요? 아 그건 역사잖아요. 호빵. 호빵이요? 토끼 버전. 토끼 버전. 토끼 버전 갑시다. 토끼 버전? 주토피아처럼. 주토피아처럼? 인성 시성 강탈. 진짜 잘생겼다. 인성 오빠. 그 엽사 아니에요? 토끼 버전을 찍어놨던 엽사를 찍어놨어요. 인성아 뽀뽀해줘 있습니다. 뽀뽀해줘? 뽀뽀 버전으로 약간 입술 뽀뽀하는 느낌으로 셀카. 아 뽀뽀? 네. 아 그래요? 엽사 말고요. 귀여운데요? 지금도 귀여워요. 토끼 버전인가요? 귀엽습니다. 성공. 다 잘 가먹겠어. 너무 귀엽습니다. 잘생김. 잘생겼어. 귀여워요. 어떻게 졸귀의 엽사. 희준 오빠 섹시 버전 해줘요.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는 인터넷 얼짱. 얼짱 버전으로 찍어놨어요. 네네. 얼짱 버전입니다. 그건 얼짱 70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얼짱 버전을 원하니까 얼짱 버전 먼저 하나 가고요. 희준씨 얼짱 버전. 신기하다. 이게 영동이 이렇게 되는구나. 유독 이렇게 셀카 잘 찍는 분이 있어요. 이게 각도가 진짜 중요하구나. 그렇지. 이거야. 잘생겼다? 이렇게야 여러분 얼짱 버전이 나오는 거예요. 잘생겼어. 잘생겼어. 진짜. 아니 섹시버전도 하나 찍어주세요. 희준씨. 섹시버전. 섹시버전은 팬들이 원하니까. 섹시버전은 어떻게 해요? 섹시막둥이. 혀를 이렇게 뽑아보세요. 섹시한 느낌으로.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셋. 막내 섹시버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팬들한테 좋은 선물이 될 거고. 우리 송준씨 마지막으로. 전 뭐할까요? 우리가 추천 하나 해줄까? 뭐 할까요? 그럼 족발. 족발 왔을 때 표정. 족발 왔을 때 표정. 네. 어떤 표정이었지? 깜찍 버전을 원하는데요. 송준 오빠 깜찍 버전. 깜찍 버전이요? 그럼 우리 요즘 누나 때 할 때. 그래 그거. 아. 귀엽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귀엽다. 너무 잘생겼어. 팅커벨이랑 천년만년 오래가자. 사진.